싱크풀의 아이디 그날까지 2028을 쓰시는 그날까지 님께서 아주 좋은 글을 써 주셨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 표 보이시나요 리제네레론 릴리 셀트리온 이 빨간색이 지금 조건부 판매 허가를 나타내는 것이구요 밑에 거 파란 거 리제네레론 릴리 셀트리온 이거는 허가전 조기 사용 동정적 사용 승인 등을 포함한 긴급 사용 승인을 나타낸 타임라인 입니다 지금 조건부 판매 허가는 리제네레론 셀트리온 릴리 다 승인이 안 난 상태입니다 대신 허가전 조기 사용 파란색을 보면 리제네레론이 2월 4일날 시작을 해서 2월 26일날 승인 권고가 chmp에서 나왔구요 릴리 같은 경우에는 2월 4일날 시작을 해서 3월 5일날 chmp에서 특별 회의를 해서 승인 권고를 내린 상태입니다 셀트리온은 3월 2일날 시작을 해서 25일 회의가 끝나면 26일날 승인 권고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날까지 님께서 지금 리제네레론 릴리 셀트리온에 대해서 비교와 비교를 잘 해주셨어요 한번 볼게요 지금 이 chmp에서 볼게 스콥 이랍니다 범위 지금 레그다운 비밥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오피니언 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콥이 오피니언 으로 되어 있죠 보세요 그런데 지금 2월달 아젠다에 올라와 있던 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스트 오브 아웃스탠딩 이슈 였습니다 리스트 오브 아웃스탠딩 이슈라고 되어 있으면 사전 검토 기간 동안 이슈가 될 만한 문제가 있었고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이 문제도 함께 검토해 달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릴리의 경우 2월 chmp에서는 승인 권고를 의견을 받지 못했고 3월 초 별도의 미팅을 추가로 열어 최종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리 제네레론 볼까요 리 제네레론은 셀트리언과 동일하게 오피니언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possible oral explanation to be held on Tuesday 23rd February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두 설명회를 통해서 회사 의견을 제시하였고 chmp 위원들이 동의하였기 때문에 릴리와 달리 2월 회의에서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젠다의 내용은 단순 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릴리의 경우 의견 범위가 리스트 오브 아웃스탠딩 이슈라고 되어 있었고 그 결과 2월 회의에서는 승인 권고 의견을 받지 못해서 3월 5일날 받았죠 리 제네레론의 경우 의견의 범위가 단순히 오피니언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구두 설명회를 통해 보총 의견을 제시하여 의원들의 동의를 얻었으며 그 결과 2월 회의에서 바로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셀트리언의 경우 의견의 범위가 그냥 단순히 오피니언이라고 되어 있으며 구두 설명회도 없습니다 이 말은 사전 검토를 거치는 동안 별다른 이슈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렉키로나주는 아무런 논쟁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 25일 회의가 끝나면 하루 이내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유럽 시간으로 26일 발표가 되기 때문에 주총이 끝난 이후 발표될 것 같네요 2028년 그날까지 더 이해가 되시죠? 셀트리오는 단순하게 스코비 범위가 오피니언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없이 25일 회의가 끝나면 그 다음날 26일날 승인 권고가 내려질 겁니다 여러분 좋은 꿈 꾸세요 안녕